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험 문제의 감옥이 바뀌었죠. 바뀌고 첫 시험분, 2022년 3월 5일 날 시행했던 공조기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다음 온열환경지표에서 복사의 역량이라고 했어요. 공기조화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3대 요소, 4대 요소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냐? 온도가 있었고, 두 번째 습도, 세 번째 기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공기조화의 3대 요소였어요. 그렇죠? 3대 요소. 4대 요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 공기청정도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 냉농하고 공기조화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냉동은 쥐 온도보다 무조건 낮게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공기조화는 온도를 낮은 게 아니라 인체에 가장 적합한 뭘 해준다. 온도를 유지해주고, 그게 따라서 뭘? 불쾌지수가 나오지 않게 습도를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기의 흐름. 이 세 가지가 3대 요소였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 청정도라는 게 공기조화의 의미.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공기조화 아니라 온열, 환경지표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얘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복사열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복사열이 들어간 것을 찾아야 되니까 유효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 대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온도, 습도, 기류라는 얘기죠. 온도, 습도, 기류. 통상 이 기류를 공기의 흐름이다 보니까 여기 해설란도 써놨지만 뭐라고도 얘기한다? 풍속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관계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지는 게 바로 뭐다? 유효 온도죠. 나머지 수정 유효 온도라든가 예상, 작용 온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들어가는 거다? 복사열이 들어가는 겁니다. 고체, 물체에서 발산하는 열선에 의한 열의 이동. 바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사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복사열이 들어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자, 2번 문제예요. 주간 피크 전력을 줄이게 해서 냉방 시대인가 가장 거리가 먼 거였는데 이 문제는 결국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전기세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전기세 줄이는 게 가장 주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얘기할 때마다 비교 설명을 많이 하는 게 백화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백화점이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문을 연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 10시에 문을 연다. 저녁에 9시에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낮 전력을 무지하게 쓴다는 얘기죠.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케이스에 용량을 딱 선정을 한다고 그랬죠? 이거 선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뭘 채운다? 물을 채운다는 얘기. 그리고 이 안에 코일이 지나갑니다. 냉동기 코일이 지나간다는 얘기죠. 언제? 밤에 백화점 문 싹 닫고 나가고 청소 싹 닫으면 보통 10시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이 냉동기를 돌려서 이 안에 있는 물을 갖다가 얼리기 시작합니다. 꽉꽉 얼린다는 얘기. 즉 다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값이 싼 심리아 전력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 되게 되면 어떡한다? 이제 이 물이 꽉꽉 얼었을 거 아닙니까? 스톱을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만 돌려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횟만 돌려서 공기를 어디로 통과시킨다? 일로 통과시키는 거지. 통과시켜서 나오는 이 차가운 공기를 덕트를 통해서 어디로? 각 측으로 공급하는 거죠. 이와 같이 물을 갖다가 꽉꽉 얼렸다. 빙축열 시스템. 이걸. 그다음에 얼리지 않고 물로서 물의 최고 낮은 온도까지 낮췄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축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빙축열과 수축열은 대부분 다 뭐다? 저기에 심리아 전기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럼 심리아 전기를 이용하지 못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효율이 얼마요? 조금 지급은 많이 좋았지만 예전에는 50%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쓴 게 바로 뭐였다? 흡수식 냉동기. 이 흡수식 냉동기는 어느지 뭐다? 냉방용으로만 쓰인 겁니다. 냉방용. 냉장도 안 되죠. 어른데 냉방용. 그래서 요새는 흡수식 냉동기가 아니라 흡수식 냉온수기 해가지고 나오죠. 지금은.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다? 전기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럼 예전부터 쓰던 냉동기가 바로 뭐냐? 우리가 쓰는 왕복동 압축기. 왕복동 냉동기하고 바로 뭐였습니까? 공기주하에 쓰는 터보 냉동기. 원심식이라고 그랬죠. 얘 같은 경우는 12,000rpm까지 돌아가는 인펠라의 고속해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흡수식이나 빙춘이로 비해서 많은 편이죠. 얘는 그래서 피크 전력 줄이기 위해서 설치한 게 아니라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답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